과연 우린 탈출할 수 있을지 와아 이게 다 모였어 무슨 지폐하듯이 반갑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빠이빠이빠이 발전기 빨리 여기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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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고싱 빨리 합시다 다 모인김에 재빠르게 하나 돌립시다 근데 여기가 노출이 돼가지고 노출되어 있는데라 신혼부님 이제 오셨어 어디서 헤매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다른 데 가십시오 정원 다 찼습니다 이제 숨을 때입니다 여러분 숨으십시오 오 노스야 아 노스 싫어 여기도 발전기가 하나 있을 텐데 없네 2층에 발전기가 없네요 아이고 간호사 양반 바쁘셔 바쁘셔 우리 간호사 양반 너무 바쁘셔 심장이 뒤근뒤균 거려서 내가 나갈 수가 없네 젠척 오 염마야 흐흐흐흐 허 funz 까짐 아이 깜짝이야 겁나 깜짝 놀랐네 치료하구요 어 뭐야 한 명 티넬프님 안돼 뭐야 티넬프님 뭐있어 왜 벌써 반 반이야 견자단있죠 견자단같은거 하지마세요 왜 견자단을 하고 그래 견자단하는거 아니야 어 살아야돼 어 살아야돼 흐잉 어디있을까 이쪽으로만 오지마라 이쪽으로만 오지마세요 이쪽으로만 오지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견자단을 하셨어 견자단하면 피가 쭉쭉 깎여요 냉장고인척 냉장고인척 아 가라 됐다 역시 냉장고 선거 티넬프님 테넬프님 테넬프님 견자단해서 그래요 아까 피가 쭉쭉 깎였잖아 아휴 우리 간호사언니 원하고 분통하신가보다 원통하고 분통하신 간호사언니 저거있다 저거있다 나무인척 아 그게 그냥 마이크만 켜놔서 되는게 아니고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 디스코드를 까시고 저를 또 친추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합시다 엄마야 아 아파요 아 아파요 놔라 이거 놔라 난 전하이 니 아니라 이거 놓거라 지아는 안 된다 지아는 안 된다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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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있지 아! 흐흐흐흐흐흐흐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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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하지 말고 들어가서 딱 숨어 있어야지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나를 딱 바로 꺼내줘야지 에이 아니 왜 자기를 죽인 호박을 응원하는 거죠? 나를 응원해야지? 티넬프님 네 게임 방송 중입니다 조개님 쟤 뭐야 쟤 왜 저기 무뚝 서 있어 여기 숨어있는 거 봐 귀여워 너희들 날 위해서 지금 다들 고생하는구나 일로 내려올 것 같진 않구나 쫓기는 것 같으니 빨리 치료하고 나 도와줘 아따 치료 오래 걸리는구만 잠식당하겠는데 고고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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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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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아 이러면 나 이제 또 걸리면 죽잖아 빨리 왔어야지 좀만 더 빨리 아유 진짜 나 죽잖아 이번에 걸리면 흘려주세요 날 틀지 말아주세요 쟤 또 저기 숨어있는거 봐봐 너 너무 짱 나는거 같아 너 너 좀 흐헤헤헤 흐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 ef 흰흐흰 Rhodith 으아 쟤 숨어있는거 봐 와아 그래도 TN 푸님 구해준게 저 아닙니까 arsenal 그럼 나는 응원 해야지 아 내 보라색 가방 내 보라색 철가방 와아 쟤 숨어있는거 봐 와아 그래도 티놀프님 구해준게 저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응원해야지 아 내 보라색 가방 내 보라색 철가방 니들은 얼마나 잘하냐 지켜보겠어 네 제일 얄미운 이거봐 툭하면 숨어 겁나 얄미워 또 일로 올거같은데 왔는데 나 걸렸어 바보야 하하하하 으이그 멍충이 자 우리 누님이 캐리를 할지 몸부림쳐 몸부림쳐 안될거야 아마 아 아 누님 누님 얼마나 급했는지 옷이 지금 막 접혔죠 옷 주름이 접혔습니다 누님 내려드리고 싶다 저 접힌 옷 오오오오오오 아 아 누님 잘한다 누님 누님 잘하시는데요 하지만 쟤를 쫓겠지 어? 얘 안 쫓네 오오 누님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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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오오 오 디귄디균 아아아아 한계는 여기까지였네요 과연 이 과연 이 얄미운 아이 아아 안거네 안걸어 저 근처에 있어 근처에 어? 걸어 들었다 들었다 재밌다 하하 보통 관전해도 재미없는데 아이 지금 가면 안되지 멍충아 아 에이 크으 아 조금만 더 버텨주지 그 앞에서 그러면 그러면 누님 탈출할 수 있었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이 에이 저건 아니다 재미없다 저거는 그래 가 가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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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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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니 아니니 아 포기하셨다 포기하셨어 가 그냥 살길 찾으십시오 안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지금지금f 빨리빨리빨리빨리빨 precisamente 굿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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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지 recon 지렸다 방금 지렸다 상황판단 좋았다 우와 재미있다 재밌다 재밌 이따 어이구 어이구 그런데로 가면 안돼 안돼 일직선으로 가면 안돼 네네네네네네 안되지요 안되지요 눈이 화이팅 눈이 화이팅 눈이 화이팅 언킬은 안되죠 언킬 안되죠 오 좋아좋아좋아 겁나 신난다 좋아좋아좋아 달려라 달려라 얘는 뭐하고있어 그렇지 돌리고있어줘야지 아주좋아 캐리하고있어 와 둘이 명콤비인데 완전히 그렇지 누누님 누가 실수 meas 두 분이 실수는 없다 우리 누님 누님치료 안돼안되안되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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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도 뒤져보고있어 으어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어 이야~!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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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얄밈이가 저 얄미운 아이 아~~ 흥미진진한데? 누님 여기있어! 만나 만나 만나! 만났어! 치료했어! 와~~ 또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구요 얄밈이 히히 얄밈이 이름 귀엽지않나 얄밈이? 뭐야 치료해주다 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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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둘의 행방은 이 둘은 이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 한명은 이쪽 한명은 저쪽 동시공략 달려가는 얄밈이 하지만 심장소리가 두근두근 후우 아~~ 상왕미스 판다 미스였습니다 판다 미스 얄밈이 달려가는 얄밈이 도망가라 얄밈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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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밈이 얄밈이가 도망은 좀 약한데 어 지금 잘하고 있어 얄밈이 우리 얄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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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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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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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뛰기만 하시고 얄밈이 또 숨죠 아 안숨네 그냥 숨어 얄밈이 그렇지 잘쓰는거 헤헤 겁나 잘 숨어 저 옆에 있는데 trê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그냥 계속 숨어 있지 아 뭐야 누님 아하 누님 겁이 많으시구만 잘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자 드디어 문이 문이 열리네요 누님이 들어가 좋죠 눈에 난 내 사랑 아이구!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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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열었는데 아깝지 아깝지 아아 자 누님 계속 달리시고 아 또 얄밈이 여기서 문 열고 있네 또 문이 열리네요 얄밈이 들어가 좋죠 첫눈에 난 그렇지 열었습니다 이야 누님도 열었네요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비록 티눌프님과 저는 죽었지만 누님과 얄밈이가 탈출한 것만으로도 예 굉장히 행복하네요 그냥 가시죠 누님 그런거 하지 마시고 아 여기서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한 장면 티백잉하는 장면 이건 옳지 못한 장면이죠 ㅋㅋㅋㅋ 살인마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누님이 좀 안좋게 끝을 맺었네요 티백잉이라니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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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médio 뒤배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사는 감사합니다.